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작업대 만드는 겁니다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아직도 멀쩡해요 이렇게 분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 거죠 현장을 이동할 때도 좋고 일반 가정에서도 시골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들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편한 재료가 38에 89 구조목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각이 잡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슷한 크기의 나무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 때는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도면부터 그래야 됩니다 도면이 좋아야지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높이는 우리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높이면 되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냐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주먹을 쥡니다 그 주먹 쥔 끝에 그게 그 정도 높이가 적다고 합니다 67cm 정도 되네요 무엇을 하든 간에 수직 수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요 센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판이 없으면 그냥 시멘트 바닥에 여러분들 집에 시멘트 바닥에 그려도 됩니다 저는 하판이 있으니 하판에다가 그릴게요 하판이 없다고 해서 하판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도면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부재를 대고 연성을 뜨면 됩니다 그대로 갖다 대고 표시를 한비나 1번 만나는 부분에 다 표시를 하는 거죠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 반턱을 따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밧장업자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해버리지 뭐 밧장업자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해버리지 뭐 아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톱밥들이 나옵니다 톱밥이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 뭐 큰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 야 먹지마 제가 어제 삼겹살 구워 먹어서 기름이 많이 나왔는데 딱입니다 이거 톱밥으로 닦아 내면 기름을 쭉쭉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퐁퐁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이 톱밥이 기름을 다 뽑아 먹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야 야 하지마 맛은 있지만 너네들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씻으면 싱크대에 기름도 안 먹고 아주 좋습니다 네 눈비한 욕이 욕 ca 욕 욕 욕 욕 욕 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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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수직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7mm 정도 경사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이렇게 끼워지는데 끼워질 때 처음에는 잘 들어가게 하고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을 때부터는 거의 안 들어가게끔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마의 작업대의 핵심입니다. 빡빡하게 들어가야 갓의 역할을 합니다. 빡빡하게 안 들어가면 이거 허당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옥에서 기둥을 세우고 수평 부재를 끼워 넣을 때 아주 빡빡하게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와 정확히 수직으로 서게 되는 거죠. 흔들림이 없이 핵심 양쪽 이쪽에 1mm, 이쪽에 1mm 해서 합해서 2mm 정도 줄여주는 거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손톱으로 하겠습니다. hat Italian 핵심 핵심 자 이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빡빡하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위지. 이걸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처음에는 잘 들어가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점점 내려가겠죠. 굳이 다 밀어 넣어 가지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이 공간은 띄어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가 딱 붙어 버리면 얘가 벌어지니까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얘보다 좁아서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거죠. 이 수평 부재와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가 빡빡하게 들어가야지 가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아주 빡빡하게 어마어마하게 빡빡하게 들어가야 이 부분에서 가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좌우로 흔들려서 가세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겁니다. 쓰다가 보면 저절로 내려가게 되죠. 저는 한 1년 정도 됐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안 내려갔었어요. 수평이 다르죠? 그러면 좀 더 내려 가지고 저쪽 우마와 이쪽 우마를 수평을 맞춰 주는 겁니다. 좀 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서 좌우로 덜 흔들리는 겁니다. 빡빡하게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흔들거려 가지고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용을 안 할 때는 분해를 해서 보관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 자리로 할 거니까 넘버링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여기에 4번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같은 자리를 찾아서 끼우면 아무래도 낫겠죠. 이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분해를 하면 됩니다. 보관을 하면 되는 거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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